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롯데 듀오리 프리 LDF 나이스가 롯데면세점 쪽에서 특별하게 이 층과 또 위층을 또 빌려줬다고 합니다. 와 여기를 뛰어다녀 보니까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007 개작전 007 개작전 동동동동 형! 조정국이 스파이다. 조정국이 스파이다. 왜 나를 스파이로 몰아가요? 하트 혹시 하트 창고 있나요? 하트 창고요. 어디다 이제 하트를요? 니 가방에 니 가방에 여기 계신가 하트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트? 최종점검에서 우승한 요원은 140만원 상가 상금이 140만원 상가 상금이 주어집니다. 예? 뭐라고? 40만원? 내 길이 잘 못들었나? 40만원이요? 뭐요? 기프트카드네. 기프트카드네. 120만원짜리 있는데. 10만원짜리 7개구나. 그거를 한 명이 어 저 격식이네. 야 근데 이거를 들고 가서 우리가 내가 쓸 이거 이거 동원님 들어야 되는데 동원님 들어야 되는데 140만원에 상당해 이거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몸 푸세요 빨리. 자 이제 네 분은 8층에 시작을 하실 거에요. 네. 네 분은 바로 위에. 그럼 가위바위보로 가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 밴댄치로 하자. 자 밴댄치로 하자. 밴댄치로 하자. 아래 아래 아래. 됐다. 자 우리 화이팅 해볼까요? 방방탈. 방방탈이 왜? 왜 방방탈이 너? 달려라. 방방탈. 아 진짜 맞는거 하나도 없어. 뭐에요. 왜 이 이. 사기치지 말자. 사기치 말자 진짜. 보지 마라. 눈 돌아간다. 눈 들어간다. 야 야 야. 아 이 게임 뭐라고 이거.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맞도피. 야 다들 진짜. 야 여기 아. 야 얘는 찾고 있는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보이네, 눈. 딴 데 보나 안 보나. 잠깐만, 지금. 예아! 아니, 이번은 뭐지? 예아! 아니, 설명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 아니, 보지 말라고. 혹시 하트 찾았어요, 벌써? 아니야, 하트 없으니까 게임 이겨진다고 같은데.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야 해. 난 봤었지? 어디 있으면 어디 있으면 뭐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달려라, 달려라. 이상하다. 어, 없는데? 그 옛날에 어머니가 말해주시던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눈이 없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야, 이거 생각보다는. 이거 너무 꼭꼭 숨겨놨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물음표. 시작부터 물음표. 아주 좋아요. 카운트 있지 않을까? 어, 제이킹! 네. 허비 형. 어, 눈이, 눈은 손보다 빠르다. 몰라요? 눈은 손보다 빠르다. 이런 데 있을 거 같은데? 어, 제이킹! 제이킹! 뭐야? 뭐, 무슨 일이야? 어, 제이킹! 제이킹! 뭐야? 뭐, 무슨 일이야? 뭐야? 제이킹! 허비 형. 제이킹! 하하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무음표 거든, 무음표 거든, 무음표 거든. 대박이에요. 하하하하핳 하하하핳 하하하핳 하하하하핳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게임을 해, 오케이. 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왜 이거 거울에 놔뒀어. 깜짝 놀라게. 깜짝 놀라게. 케이크니或者 막놈을 좀 해봐요. 땡겨. 나이스. 시 시 아 아 여기 들어가도 돼요? 좋지? 잘 보자 침착하게 뭐야 여기 바리켓 쳐냈는데 아냐 여기? 네 아니요 들어가면 된대요 형 형 저쪽 나 있죠? 인정? 아 정말 너무하네 집이 따른 게 여기서 해야지 아 야 왜 왜 왜 왜 왜 왜 나무 다 했어 나 한 개도 확인 못 줬어 지금 아 형 형들은 더 자세히 못 보겠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고? 아 그래 나도 게임 한 판 정도 해 봐야 되지 않겠어? 예스 예스 세 개 찼어 세 개 내 눈은 감각적이다 지금 찼어 찼어? 어 찼어? 지금 찼어? 이렇게? 이렇게? 벌써 찾은 거야? 야 생각보다 너무 안 보인다 야 그니까 왜 안 보이냐 나 못 찾았어 야 왜 안 보이냐 하면서 하나씩 짖는 거 봐라 와 정국이 와 왜 안 보이냐 아니 지금 매장이 없나? 일단 모아놨다가 바로 저는 게임하러 갑니다 자 일단 게임을 해 일단 별 카드 참참참 끄음 오 예스 갑니다 참참참 참참 하 아직 끝나지 않았지? 무릎표입니다 무릎표입니다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네 무릎표 사용하려고요 아 저거 뺏길 수도 있는 건가? 아 그럼 무릎표를 지금 사용할까? 아까 사용했어야 되는데 어머나 바보였네 뭐야? 그냥 죽는 거야? 대박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볼까? 하나 더 있는데? 14번 14번 일단 타러 가시겠습니다 타러 가시겠습니다 형 여기 다 뒤진 거 맞아요? 아니 사실 그냥 너 혼자 어떻게 다 뒤지느냐 이걸 뭐 있겠지 여기 휘 Unid 욕 어? 음 매장이 아니라 이런 일이네 감독님 젤리 하나 드실래요? 여기가 여기 있는 거 세 개 다 찾았어 그래 이런데 있네 엄청 넓네 근데 왜 없냐?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보인다 큰일 났다 형 몇 개 찾았어요? 나 없어 너 찾았냐? 와 진짜 나 없는데? 나 지금 없어서 여기로 내려간 거 알아요? 찾았어 태형아? 아니요 저 한 장 찾았어요 아 진짜? 슈가 형이 좀 많이 찾은 거 같아요 아 이거 좋은데? 아 아니 없어 아 왜 없냐? 아 왜 없냐? 소화기에 맞네 소화기에 소화기에 소화기 어? 우리 삭을 또 오... 무슨 경우를 피 그걸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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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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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허허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돼 카메라... 여기도 갈 수 있나?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여기도 갈 수 있어요? 너무 크다 어디부터 봐야 되지? 저 하나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게임 하겠습니다 오른편 카드예요 38번 네 참참참 참참참 한 번 봐주세요 일단 그럼 여기로 갈게요 쉽지? 장수하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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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네? 야 몇 개 찾았냐? 여기 하나도 못 찾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짧 여기 하나도 못 찾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짧 고기 곱씹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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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 아저씨분 청소하시다가 혹시 못 보셨냐고 한번 여쭤봐야겠다 저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선생님 저 죄송한데 혹시 이런 카드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혹시 주우시면은 파랑머리 찾아주세요 응 근데 다른 사람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열려라! 어우 야 너무 크잖아 반대쪽 안쪽부터 아 초반에 잘 보이던 게 왜 갑자기 안 보이냐 초반에 너무 잘 보이는데 우리 BT21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오줍다 하나도 안 보이네 아 의자이 아니야 이런 데 있다고 아 여기 다 왔다 갔네 여기 왔다 다 지나쳤네 아 만났네 야 여기 둘 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야 남준아 찾았냐? 형이 제가 훑고 갔는데 형이 이미 다 한 번 훑고 간 거 같더만 딱 나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한 장도 없을 수가 있어 아 좋아 일로 오세요 달방 매니저님 41번입니다 참참참 게임 네 한 번 해줘 참참참? 오케이 정신이 다 했었어 티니지에서 또는? 티니지에서 돼요? 뭐 내가 어떻게 해야? 티니지 뭐였뭐였뭐? 뭐였뭐였뭐였뭐? 빨리 갈지 참참? 아니 진짜 없어 왜 부축이 이렇게 안 나갔어요 아 근데 막 풍부하게 못 찾아서 막 뛰어나기네 찾았어? 찾았어? 뭐 찾았어? 너 찾았어? 아 왜 못 찾았어? 너 찾았어? 아유 지금 찾았어? 찾았어 뭐야 뺏어? 아니요? 뺏는 거 아니야? 떠는 거 아니었어? 어 야 너 아까 다 왔던데 아니야? 여기 나가는 길이 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안에만 갇혀있을 수도 없다 이 넓은 곳에 흥가면서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만 몇 장 찾았어? 저 넓은 데 가는데 하나도 못 찾았다 야 어? 윤기 형한테 가봐 겁나 웃기다 왜? 하나도 못 찾아서 윤기 형도 하나도 못 찾았어? 어 왜 저기도 있어요? 32번 1번 그래 네 33번 2번 이제 달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체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야 이제 체력으로 승부한다 줄 수 없는 아잉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심했다 어허 뭘 하려고요? 어허 뭘 하려고요? 장난감 뭘 하려고요? 조용히 해라 한번 보게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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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잉, 그런 줄 알고 싶어. 가도 돼요? 아, 진짜야? 아, 가도 된단 말이야? 몰랐지 나는. 아, 이런 데가 있었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 들리어, 또 온다. 그들이 온다. 어, JK 찾았어 많이? 아니, 많이 못 찾았어요. 아, 야 미치겠다 형들. 다 쓸거고 갔나 봐. 아, JK 많이 찾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아, 심한 건 마이크인데. 아, 아쉬운데. 이따 가자, 위층으로 가자. 이거 모아놨다가 이따 한 번 연결방 가자. 아니야, 한 번만 게임하자. 참, 참, 참. 오케이, 참, 참. 참, 참, 참. 어, 뭐야, 뭐야, 벌써? 중간 점검까지 남은 시간 10분. 10분입니다. 충격이 안 남았다고? 안 남았다고? consec, Energie가 일 archives. 여기서는 경과 lap계 40초에 Jung입니다.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아 무단해 후은정원 팀 네 네 기옥 슛 고수 뭐야 포카도 하겠습니다 빠르게 주전 킵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만 왔어 이번에 수도 게임 네 제일 약해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오 뭐야 감사합니다 아 덜 죽겠네 감사합니다 출장 너무 잘하지 네 검정콩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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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수할 거야 딱 여기 탔는데 갑자기 카드 보이면 진짜 마음 아프겠다 또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또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슈가 형은 내려왔는데 전종국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전종국 소리를 내었는가 오케이 여기서 한번 쓸어주겠어 아 움직이면 안 돼 말 잘 들어야지 야 이거 이미 저는 이제 페이스를 잃었습니다 힘듭니다 이제 아 렘 형 또 찾았어 야 슈가 형이 지금 1등이야 야 우리 합동해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도 못 찾았어 거짓말하지 저 형 이거 거짓말이야 위에서 엄청 차 와 위에서 엄청 차 와 와 아 뭐야 저를 왜 못 찾는 거야 애들 슈가 형 형 세 장 쓰는데 한 장 줄게 왜 왜 갑자기 주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네 아 제발 아 뭐야 하트 2장 와 진짜 진영 진짜 너무하다 와 왜 왜 왜 꽝이야 2장 간신히 모았는데 2장 뺏어오라는데요 와 진영 진영 2장 뺏겼어요 아 진짜 뺏겼다고 뭐라고 2장 뺏겨 2장밖에 없는데 형 알고 있었죠 진영 대신에 형이 이걸 줄게 끝났어요 근데 끝났어? 네 아 대신 형이 이거 찾아야 하는데 줄게 5 5 5 5 5 5 5 아 아 아 야 야 그럼 게임을 하지마 아 아 게임 안하면 뭐 얻을 수는 없잖아 진영아 그래도 형이 방금 코인 하나 준 거 인정? 인정 인정 욱짓밥 진짜 못했다 아 책 더미에 왔네 지금 책이다 답은 책이다 이건 애들이 못 찾았을 거야 오케이 예 예 예? 예? 예 라고? 뭐라고요? 찾은 거 같은데? 화이팅 하세요 게임하겠습니다 네 물음표 2장 쓸게요 지금 0점입니다 52번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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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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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 대게 주세요 50번 50번 아하 근데 0점에서 0점에서 마이너스 3 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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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래서 0점일 때 물음표를 써야 해 지영이 왜 이렇게 찾았어? 다 뺏겼어요 다 뺏겼다고? 네 2개 뺏겼어요 아 진짜? 아이고 형 그런 의미를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야 나도 없어 임마 아 아 동생 불쌍하지도 않나 어우 있어 지민아 모든 사람이 다 형 갚진 않아요 형 몇 개 있어요 솔직히 형 한 장 거짓말이다 너 줬잖아 임마 내가 이게 뭐야? 지민아 갚아 선생님 지민아 갚으라고 나 박지민 이기는 거 보고 싶다 야 박지민 나 꼭 이겨줘 지영아 갚으라고 참 참 참 아 왜 이렇게 저어? 아니 카드 이제 없어 아 힌트 좀 줘봐요 저쪽은 시끄러운데 나만 고요해 자 내가 여기서 여기서 딱 뻥 뽑고 간다 여기서 딱 이런 데 놓칠 수 있던 거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은 근데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지? 그래, 면 틀리지 않았어 기분이 좋아졌고 이 전략이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찻범위를 들여다보는 전략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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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선생님! 선생님! 보기서 주소?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나 궁금하다 선생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기업 이응 가옥 그래도 아까 뺏긴 거 그냥 눈 감고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눈 불을 뜨고 해도 되겠니? 형, 눈 불을 안 뜯어도 안 줘요, 여기 야, 지민아! 이제 우리가 손을 잡을 땐 것 같아 그거 저 주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나도 왜 줘? 그럼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어, 야, 호의 꺼, 호의 꺼 절대 응감 게임 절대 응감이요? 네 절대 응감 게임도 있어요? 네 경제학 법칙 와, 오케이 갑니다 경제학 법칙 경제학 법칙 경제학 법칙 경제학 법칙 경제학 법칙 경제학 법칙 너 몇 개냐? 솔직하게 얘기해, 몇 개냐? 형, 이거 하나 얻었어요, 지금 이거 하나 와, 나 그거 와, 나는 안 주셨잖아요 검은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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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검은콩, 송평 나 그거 되게 잘했는데 검은콩 안 되겠네, 나는 어? 저 게임하겠습니다 수도 수도 네, 알겠습니다, 어딘가요? 헝가리의 수도 후다페스트 쌍기역 기음 꼬막 가위바위보 빠이빠이빱 빠이빠이 찌 오케이 홍합 왕빵빵 홍합 왕빵빵 홍합 왕빵빵 홍합 왕빵빵 홍합 왕빵빵 홍합 왕빵빵 오케이 티읕 티읕 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냉기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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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년 9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들 주문 점검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터박터박 걸어야지 지금 다 모이고 있죠? 아, 정구야 네? 지금 시간 지났는데 계속 찾아도 되는 거야? 아,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아, 그래? 거 어디로 가? 여기 돼? 아, 그래? 어, 어디로 가? 아니, 그 매장 안에는 잘 못 들어가겠어? 무서워서 야, 진실이 형도 몇 개야? 우리 몇 개예요? 형이 다 찾았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다 찾으면 누가 찾은 거야? 이거 핸드폰이야, 이거 이거 너 몇 개 찾았어, 솔직히 말해 나 한 개 찾았어 솔직히 말해 나 솔직히 형, 우리 갈래? 솔직히 일곱 개 찾았는데 다 졌어 딱 하나? 어 나 안 모으신다 못 써 어? 어, 무서워 아, 그래? 너 하나 못 썼구나 이거 두 개 나 못 썼어 오, 맛있는데? 일단 저희가 상위권과 하위권 그리고 1등과 골증의 하트 개수만 말씀드리기 좀 하고 싶어요 오 근데 이제 지금 봤더니 동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다 거기서 공인가 보다 상위권은 네 네 네 네 그리고 아예 야, 이 상위권들아 야, 두 개 있는 거 상위권이라고? 아 아 아 아 저렇게 아 내가 몇 개 있는 거 뻔히 알게 했는데 저렇게 거짓말한다고? 1등과 골증의 하트 개수의 차이는 둘은 6개 음? 야, 이 여보 께 뭐하네 이 사람들 뭐하네 이 사람들 대박이다 야, 대우 대박이다 6개라구요? 야, 대박이다 야, 6개라구요? 야, 두 개 있다니까 나? 아니 감독님 잠깐만요. 상위권 3명 아니에요? 4일 기준 나누려고 했는데요. 두 분은 제형, 나머지 분들이 다 0점이어서. 근데 1중이랑 4중 차이가 6개라고요. 형 여러분 다 0점이세요 혹시? 나 0점.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야 눈치 이거 겁나 못 나거든 진짜. 야 너무한다 진짜 너네. 야 이거는 아직 게임을 아예 안 한 애들도 있어. 카드 이만큼 쌓아놓고. 형 절대 아니에요. 형 6개 가지고 있어. 형 4개 내지는 5개 가지고 있어. 형 엄청 못해. 솔직하게 말해. 진짜 솔직하게 말해. 나는 1중 아니야. 나는 4개 있어. 내 눈을 바라봐 형. 호박 내 눈을 봐봐. 6개인데? 6개. 야 눈에 6이 왜 적혀 있어. 흔들리는데 6을 막 그리는 거에요? 제형이 4개라고요? 제가 4개라고요. 누가 봐도 네가 6개고 남들이. 제형이 4개야. 진짜 그렇게 믿는다고? 나 4개야 하니까 나는 호석이 형이 6개야 너 6개야 인마 일단 해라 일단 해라 상위권 발표는 좀 당황스럽네요 이걸 처음에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 상위권 발표는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 몇 년을 같이 잘하는데 그 6개가 뭐라고 숨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6개뿐만 아니라 4개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여기 떡 너무 맛있다 공항 식빵을 아주 스피드하게 게임을 하셔서 혜택을 드릴 거예요 혜택? 혜택은 게임을 이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슈가양부터 하시죠 여러분 야 1등부터 하자? 안 보이소? 여기서 또 이게 아 여기서 접자 아 그만 싸워 야 여기서 한번 까자 앞에 푸우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공 공 공 틱 빵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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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탈락 어 탈락이에요 1등이니까 1등이니까 내가 1등이니까 내가 1등이라고요? 1등이니까 핸드킹을 줬네 남이 씨 뒤로 빠지세요 어 지금 공간이 많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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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제이홉 진짜 너 진짜 잘한다 야 진짜 연기 많아 와 연기 많아 와 야 세이홉! 야 너네들 진짜 아 그래 알았어 자 태형이 자 누구 먼저 해요 태형이가 보냈으니까 태형이 야 진짜 공 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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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모아 뭐야 갑니다 공 공 칠 빵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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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 씨 한 것 같은데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진짜 눈만 올라가세요 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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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태형 씨 뒤로 가세요 넵 할게요 네 공 공 칠 뻗 으악 아이고 공공 칠 뻗 공공 칠 뻗 으악 어 으악 으악 뭐야 뭐야 야 1등은 괜찮아 육이 죽었구나 육이 죽었구나 나 죽었지 우리 3명 덤벼 자 갑니다 야 범위가 연기가 많이 묻었어요 공 칠 뻗 으악 야 얘 왜 한 대포씩 느리냐 아니 아니 원래 춤도 한 대포니까 춤도 레이 빼가면서 공 칠 뻗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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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지민이 공 공 칠 뻗 으악 칠 뻗 으악 으악 공 칠 뻗 으악 공 칠 뻗 으악 지민아 이 형은 은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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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와 대박이다 야 잘한다 와 가위바 진짜 가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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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iros 네 여러분 그 선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스펙터클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번 후반전에는 카드의 종류가 세 가지 더? 우와 세 가지요? 가방 그런 거. 가방이요? 남이랑 가방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어 들어 보고 있어요. 우와. 와 나. 대박. 와 저 바로 제형이랑 바꿉니다. 전국이 그런 게 어디 쓰러 나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도 뭐해. 그리고 스페셜 카드는 각 20만 원에 해당하는 카드로. 일곱 장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들 왔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다들 연기가 많이 늘었네. 얘들아. 아휴. 바로 팀 부탁합니다. 야 카메라 같이 가. 카메라 같이 가세요 여러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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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무대 풀어가면 뭐 됩니까? 예? 네? 저빈이. 저빈이. 이리로 오세요. 나야. 나야. 왜요거 두고 가지? 어? 하하하하. 저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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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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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빈이. 잘 찾네. 잘 찾네. 잘 찾네. 나 찾았다. 빨리 많이 찾아야 되는데. 노란 색깔. 노란 색깔 하나만 찾으면 돼.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도영이 넘친다. 아까 보니까 소화기만 찾아도 본전 하는 것 같던데. 도영이 넘친다. 지금 이건 바보 짓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다 뺏기고 말 거야. 찾고 있어요. 다들 노물들 하시다. 진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잠깐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김잔밑이 어둡다 했어. 김잔밑이 어둡다 했어. 김잔밑이 어둡다. 김잔밑이 어둡다. 김잔밑이 어둡다. 진영. 아이고. 벌써 몇 개를 주신 거야. 벌써 세 개나 찾았지. 야 궁금한 몇 개야 지금. 어? 복덩이네. 아 셋 다른 카드를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없네. 무조건 노란색 카드. 노란 카드만 찾으면 돼. 스타 카드. 스타 카드. 스타 카드만 찾자. 와. 안 보여. 안 보여. 당황하면 돼. 당황 안 돼. 벌써부터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말고? 정우 씨 많이 찾았어요? 아니 난 주단 오로지 시작하다가 찾겠다.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진짜. 아 진짜 없다고? 백 개를 뿌렸다는데. 진짜 없는데. 빠른 선택한다. 오. 오. 내려갈 뻔했다. 시작부터 내장.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어도. 안전을 항상 유의하면서. 즐겨주시면. 상상했습니다. 다 치면 안 돼요. 아프면 손해고. 아버님한테. 눈앞에 있다. 저거. 눈앞에 있어요. 겁나 많이 찾았습니다. 몇 장 찾았는지 모르겠다. 기뻐 기뻐. 오. 오케이. 게임이. 게임이. 게임이 찾았어. 게임이. 오케이. 찾았습니다. 저 여기 엄청난 카드들이 맞춰. 자 갑시다. 참 참 참 할게요. 오케이. 참 참 참. 아 이거 카드를 많이 소지하지 말까? 아껴둘까? 190산만 하자. 아 지금 내가 많다는 이미지가 센데.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머리가 있어. 오케이. 몇 개를 찾으셨나? 어허 많이 찾으셨나 봐. 아 진짜 안 보여. 카드를 기가 막히게 찾았어. 아이 감사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게임이 좋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잘한다.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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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제쯤이면 결칙을 안 하게 될까? 잘한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일이야?? 저거 있다 땡큐 오케이 이런 데 있었지 않을까? 여기 진짜 스태프분들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 봐봐, 여기 있는데 오케이 야, 이 바닥이 또 숨길 생각을 하냐고 와, 대박이다 오우, 소름 돋아 심지어 하나 못 찾았어 와, 그게 또 대박이야 와, 여기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없네 나 한 장 찾았어, 한 장 예이 아, 진짜 스타 카드 어딨냐 나 노란 색깔 카드만 진짜 찾으면 되는데 노란 색깔 카드 지금 찾는 사람 있어요? 노란 색깔 카드만 찾으면 2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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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싹 누가 핥혀네 핥혔어, 핥혔어 30만원 30만원 나이스 태형아 나 하나 찾았다 하나 찾았다 이쪽 내 거다, 이쪽에 있는 건 다 내 거다 진짜 없다고? 나이스 아... 파티였네 아... 이제 없는데? 뭐야... 다 가져갔나?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영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방송 쪽으로 다가가야 돼요 카메라가 왜 여기 있겠어? 파티였네 저거 있지? 저거 있지? 노란색 카드 별 카드? 별 카드가 이런 거죠 나 이걸 일부러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아니... 카드가 없어 아... 저 형 이거 미점한데? 야... 저거 끝나고 작업해야 되거든요? 하... 작업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 이 체력으로 이거 좀 째 주실래요? 야... 여기다 숨겨놓냐 진짜 이게 잘 훑어야 돼 여기도 애들이 잘 안 봤네 게임에는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눈에 안 띌 수 있을까? 야... 야... 자... 여기도 애들이 잘 안 봤네 게임에는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눈에 안 띌 수 있을까? 야... 지 참 참 참 청춘 아... 제발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 왜 이러세요 아... 진짜... 사용할까요? 사용할게요 나이스 130번 쌍... ㄷ... ㄱ... 쌍...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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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있어 그러면 쌍 ㄷ... ㄷ... 떡국 자 도전 빨리 다 다 여기 숨으세요 다 여기 숨으세요 자 쉿 어 쉿 가세요 가겠습니다 흠인정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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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아 잠깐만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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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찌 아니 잠시만 이렇게 하지 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한 번만 봐야죠 묵 찌 묵 찌 빠 찌 찌 빠 빠 찌 어 좋은데 묵 수고했어 게임하는 중이에요 지금 카드 한 장 찾아가 주세요 뭐 한 장이야 몇 번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봤어요 형 어디서 창고 수고하셨습니다 하 진짜 이 형 진짜 이 형 이제 또 게임하러 간다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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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닭을 찾아야 돼 자 감사만이 찾았거든요 자 이거 다 쓰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틀어 나가보죠 우리 흰자 어떻게 맞겠습니다 네 피읍 피읍 이응 파업 빠 빠 오케이 나이스 묵제 퍽퍽이 하고 있었는데 참 참 참 이거 솔직히 어떤 걸 해도 제가 이겼어요 네 그럼 인정 와 진짜 논리도 반박할 수 없었지 까막 무 빠 빠 오케이 네 오세요 참 참 참 오케이 당하지 않습니다 절전 겁니다 네 안 흠 팥 찐빵 진짜 너무하다 이런 거 골랐어요 이거 안 흠 팥 찐빵 안 흠 좋았다 내 목표는 하나 노란색 카드를 찾는 것이다 핑크 핑크 2층 없나? 2층 안나도 없나? 왜 안 보이지? 이대로 많이 모아놓고 못쓰면 한 번도 안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국민적은 게임입니다! 피읍니웅! 푸어! 참 참 참! 홍합 왕밤 홍합 왕밤 홍합 왕밤 홍합 왕밤 홍합 왕밤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아 내가 닭씨를 찾았어 닭씨가 나랑 장아자한테 가위바위보 찌! 찌! 문! 아 저러가세요 문이.. 닭씨를 찾아야 돼 초밥 게임할게요 가위바위보 포 아 아 아 참 참 참! 표고고치찜 표고고고치찜 표고고고치찜 표고고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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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코의 수도는? 아 최코예더라 체리?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마지막 이걸로 하셔야 되는거죠 가위바위보 빠 아 아 카메라가 솔직히 안되어있네요 여기는? 저기 되어있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 여기에 카메라가 있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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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카드가 있으니까 왜 여기 동굴이 있네 이 카메라가 여기 있지? 아 여기 없다고? 여기 동굴이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위치와 카드의 위치는 카메라 위치와 카드의 위치는 전혀 별개입니다 나눔 게임 시간은 10분 나눔 게임 시간은 10분 10분입니다 게임은 어디서 게임을 해? 게임을 찾아서 해야 돼 미리 게임하기 잘했다 게임해봐 간판 하시죠? 나도 한번 게임 해볼까 그냥? 긴 General 게임 하겠습니다 네 키 억 锦 키 억 이어 코에가 안 받아줄거죠 코이 코야 솔직히 안 돼요? 코야 있잖아요 명사로. 틀렸어요? 쿠이 한번 보세요. 쿠이 이럴 수도 있는데. 알았어요? 틀렸어? 야 ㄱ ㄱ 나는데 코야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그 쿠이라고 해서 틀렸다. 가만히 있어도 이긴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제옵이 있어. 제옵. 제옵이 변수래요. 노란색깔 카드. 숨어서야 돼. 숨어서. 원표 카드를 8번으로 쓸게요. 0입니다. 16번. 2개. 2개. 그리고 이거 빨리. 102번. 네. 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양말고. 참 참 참. 개샬싹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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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샬. 개샬싹스피. 진짜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같이 뛰어다녀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공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부리기. 여유부리기 스트레칭. 개샬싹스피. 등장 밑이 어둡다 오케이 등장 밑이 어둡다 오케이 빨리 끝나라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뭐야 안 돼 10분 남았다네 난 나입니다 나는 내 점수로 간다 안 돼 중간 점검이 있어? 포바 게임 끝났어 아 그래요?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이런 방금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잘못 나왔네 뭐야 그러니까 어? 잘못 왔다고? 뭐야 잘못하면 뭐야 야 기분 나쁘게 노란색이나 은색 카드 이런 데 숨겨놨으면 진짜 기분 나쁘다고 아무래도 승리는 뭐 제 것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승리는 뭐 제 것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승리는 뭐 제 것인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어떻게 흥민정은 게임입니다 흥민정은 쌍, 비읍, 디귿 뭐라고요? 쌍, 비읍, 디귿? 꼬득 오! 아 신난다 지금 나 이거까지 못 받았잖아 참참참 게임입니다 참참참 참참참 참참 참참 감사합니다 쌍아 이겨라 네 제가, 제가 세정만 했을 리가 없는데 수돗게임입니다 아우 그래 아 자꾸 게임하는 사람이 없어 게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게임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봄벅꽃놀이 아니 게임 봄벅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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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봄벅꽃놀이 봄벅꽃놀이 아이 무게무게뭐야 좀 해줘요 해줘요 수돗게임 하겠습니다 아잇 자 PGS 또는? PGS 또는? 참참참참 참참참 아아 이거 오빠 짭바를 되게 좋아하시네 멤버들 오기 전에 셀카나 좀 찍고 있을까? 또 우리 아미러분들한테 내 사진 보내드려야지 왜 지민이 뭐해 여기서? 지민이 뭐해? 포기했어? 응 게임 끝났잖아요 형 뭐해요? 게임 안 끝났어 어차피 우승은 박지민 내가 닭 내가 닭 내가 닭 내가 닭을 얼마나 쳤는데 내가 얼마나 쳤는지 알아요 자기가 반응했다 하 미친빵입니다 여보 무게무게무게무 오케이 오케이 더 이상 난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난 최선을 다했다 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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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층 8층 에스컬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기잖아 승 아 네 재협 네 재협 재협 왜왜왜왜 야 됐어 아니야 재협 야 너 후회할 거야 진짜로 야 후회하니 왜? 아 재협 진짜 후회한다 진짜로 알쓰 형아 빨간펄 찾았니? 네? 빨간펄 찾았니? 아 근데 솔직히 난 필요 없어 형이 100% 1등이야 형이 나눠줄게 네? 나 10석이야 진짜로? 어 그러니까 쓰지 말고 나는 반팅하자 재협! 형이 너에게 기회를 준다니까 재협아 들어봐 우드 밖에 없지? 네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이다고? 있어 아니 저거 뭔 말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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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수 해 야야야야야야 야 게임 안 하면 된다니까 시간이 없어 재협 아야야야야 아니야 뭐야 일단 다 써볼게 안 할 거야? 아 안 해 안 해 안 해 망했다 이게 8층 에스컬레이드 근처 빨간 별을 찾아서 우리가 역전하자 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나 게임 했거든요? 응 4번 맞았대 4번 4번? 4개 다 맞았다고? 나 아까 호랭이 씨 만나서 6판 다 졌어 다 쓰고 다 쓰고 4판 맞았다고? 5판 맞았다고? 5판 맞았다고? 윤기야 윤기야 이리 와봐 왜요? 빨간 별 카드 찾았어? 자 내가 너한테 내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리고 나랑 돈을 반띵하는 게 어때? 몇 개 있는데요? 형 빨간 별 카드 빨간 별 카드 빨간 별 카드 있는 점 보여줘야지 어때? 돈 반 잠시만요 어떻게 하라고? 형이 너한테 하트를 다 줄게 네 하트가 빵게인 사람이 이는 걸로 되어 누구를 바꾸는 거야 야 아 조용 씨 1등이다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무게무게 빠 빠이빠이 찌 찌찌 무 무게무게 찌 물이 빠 빠빠 찌 찌찌 무 무 무 무 아 오케이 아 아 제이 형 오케이 가자 어 끝나는 거 아니야?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잠깐만 지금 이거 바꾸고 줘야지 아 아 아 제이 형 자 가자 뭐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죠? 끝났습니다 무슨일이야 게임 끝났어요 인 헤어육 카메라에 나와서 입모양으로 바로 누가 1등일 것 같은데 그럼 나부터 갈게요 허베이 마지막에 막vida다가 DA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 이름만 봐도 제이홉이야. 그러니까 광대가 제이홉이야. 제이홉이야. 왜 저렇게 티 나게 말하지? 이런 게임 보통 누가 이렇게 가지? 저녁 가면. 이거 모르는 거다, 진짜. 이거 봐, 이거. 이거 내봤어, RM이야. 와, 얘 진짜 영위하다. 똑똑하네. 와, 진짜 보이네? 왜 이렇게 하면 되냐? 어차피 웃으론 제이홉, 아이가? 어차피 송은 제이홉. 약간 6개 웃으러. 여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닥시를 찾아와서 떠났어야 했는데 닥시가 안 보이더라고. 쟨 왜 가린 거야? 하늘이 터졌나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각자 생각은 얘기해? 근데 이제 결정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내가 봤을 때 제이홉이네. 제이홉이 1위를 하면 혼자 다 독식을 할 수 있지 않아. 모르는 척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러네. 모르는 척하고 안 했네. 나 진짜 급했어. 나는 진짜 급했다니까, 여러분. 형 솔직히 여유롭죠? 저도 막판에 썼어요, 카드. 개인만. 일단 저랑 호혜 의심받으니까 저는 이제 딱 두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4장은 저였어요. 그리고 제이홉이 6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카드를 안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 다 썼어요. 나 다 썼어요. 카드 안 쓰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트윙이 계속 졌어. 형, 형도 한번 얘기하시죠. 솔직하게 말할게요. 처음에 6장이 저한테 있긴 했어요. 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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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찰로나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6장이라고. 6장이 있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6장으로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심리전을 쓰죠? 그러면 남준이 거 몇 장이 있나요? 9장, 9장. 남준이네. 6장이라고요? 저 6장이 깜짝이야. 나 아무 말 안 할게. 왜냐면 내가 아까 4장 얘기했을 때도 아까 말 안 먹겠죠? 아니 근데 진전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말이 안 돼. 내가 얻는 거 2장을 봤는데. 그건 아니야. 결정적인 증거가 맨 마지막에 내가 게임 이기는 걸 봤어. 빡빡지? 찌찌. 무. 무 무 무 무. 오케이. 자 여러분 3번 속으실 겁니까? 지금 재우 씨한테. 다 됐어. 3번은 안 되지. 그렇지. 지금 2번 속았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저희 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아까 안 쓰는 일도 있었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태용이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이길 진짜 잘해요. 아까 지는 걸 많이 봤어요. 다 잃었다고 하겠죠. 하여튼 다 잃어가지고 저 진짜 거기에 웃음받아. 다 됐어. 여긴 다 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당신이 해 온 행보를 보십시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남준이 형 아니면 얘예요. 잠깐만 이거 1등을 2등 발칵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등이 옆으로 주는 거잖아요. 발칵 되는 게 뭡니까? 발칵. 지집으시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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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칵 되는 거죠. 2위가 1위를 알게 되면. 탈칵 탈칵 뭐 합친 뭐 발칵. 발칵입니까? 여기서 그럼 꼴등은 누굽니까 지금 솔직히. 나 4개. 나 6개야. 저도 6개. 나도 6개야. 저 5개. 진짜 6개? 9개인데 앞으로 9개보다 많아야 돼. 올 때 다 오픈했어요. 진저도 없어. 맞습니다. 투표하자 투표하자. 1대 1 투표를 합시다. 자 각자 있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이거. 이거 모른다. 모른다 이건. 자 이건. 투표. 투표. 정국 한 표. 정국 한 표. 정국 한 표. 야 니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난. 아래. 와 저라보여. 끝까지. 아래. 저라보여? 아래. 이게 끝났네. 와 진짜. 이렇게 가냐? 남준아 호드 대협 썼다. 어 대협. 제협 형 한 표. 야 호드. 제협. 와 진짜. 제협. 와 진짜. 제협. 진영이 호비 형 샀었네. 아래. 오. 이건 틀렸어. 못 가득 안 했어. 와 아래미 형이 더럽다. 너 몇 장인 남자 너? 저 13장이야. 저 13장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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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다니까요. 9장이라며요. 형 거짓말 안 돼요. 그건 뭐랄까요. 나쁜 사람을 해. 나 아까는 진짜 4장이었어. 근데 내가 봐봐. 제협이 대표로 나무가 넌다니까. 형.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 자 들어보세요. 확신합니다. 그래. 아래는 13장.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코짓말 잘 친다. 호비 형 호비 형. 저 아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소름 돋는다 진짜. 내가 진짜 소름 돋는다. 진영 설마. 왜 왜 왜 왜 왜 나야. 제이 형. 야 말해. 11장. 야 이 형 진짜. 와. 와. 11장이라면서요. 와. 제이 형. 야 이 자기꾸나. 아니. 6장이라네. 11장밖에 안 돼요? 응급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 야 모른다. 이제 봐봐. 이제 김태형 봐나. 자 여기서 크게 돼 봐. 봐봐. 표정 봐. 자 이 셋 중에 크게 돼 있다 진짜.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슈가. 10장. 10장. 야. 형 진짜. 야. 야. 왜 왜. 형. 야 연기하자. 일단 스카이팅 봐라. 야. 태행일. 자 여기서 1등 태형이다. 정국. 태행일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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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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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역시 연막 작전이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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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참참참. 지축. 무. 오케이. 농농농농당. 딸기. 경제약 법칙. 빠이빠이 무. 오케이. 다 다 다 다. 열 다섯. 아 근데 그거 알아? 야 근데 1등은 얘는 거 같아. 네. 나 진짜 14장이에요 형. 자 김태형 16장 봅니다. 뭐? 14장이예요, 16장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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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장이예요 아, 아까워,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연막작전이라고 여러분, 소름 돋는다 와, 16장? 지민 열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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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와, 대박, 대박 진짜? 야, 18장 먹고 여기 와서 쉬고 있었네 형, 나 잘못한 거야 아, 까지 이거 반전 영화 아니야? 오늘의 반전은? 진영 아니야, 진영 서윤아 아, 에이 야, 서윤아, 서윤아, 진짜? 20살 우와, 난 내가 이쁜 줄 알았어 꿍o dates 서윤아, 이사누 이사눈 ác 서윤아,ク ensures 거21 아, 많이 땄다 erd 어머린 와, 난 난 넷 줄 알았어 나 진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진짜로. 나도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나 너무 기뻐가지고 아 잘 아깝다 했는데. 야 나 니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근데 형은 나 보면서 얼마나 웃겼어. 자 일단 봅시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상처면이 주말이거든. 자 이번 달방은 진짜. 나는 너네들한테. 야 꼭 본다. 아주 무서움을 줬겠다. 형. 그렇지 않아요. 다들 내 머리 꼭대기에 있네. 야 내가 모르니까 알고 있었어. 다들 지금 달려라 박사 몇 십 번 해도 되지만 지금 다들. 다들 머리 꼭꼭히 만들었어. 꼭꼭히 만들었어. 꼭꼭히 만들었어. 다들 연기가. 우리 진영. 한마디 해주세요. 진영 마지막으로. 엔진 엔진. 와 진영 대단하다. 자 엔진 마지막. 정말 모두가. 이렇게 속고 속이는. 박진희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모두가 속고 속이는 이 007 게임. 저희 팀워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앞으로 이런. 상품을 주는 달려라 방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힘입자 달려라. 방탄. 도움을 돋는 거야 이번에. 와 진짜. 이etically 더. 육입자 달려라. 왜 다해. 제가. weh 잘라. ayora. 로운 액체н Cost. 얘긴 뭐였지. Pool Eashq. 아 minded usar. ㅎㅎ